네 최근 아시아타트 인기투표에서 가을에 단풍구경 같이 가고 싶은 가수 1위로 선정된 분이신데요. 네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녀 은가은씨의 무대입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가은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날이면 날마다 오는 그런 딸 아니죠. 사랑과 애견을 품은 그런 딸 맞아요. 오늘 여기 오신 분들 땡 잡았어요. 여러분의 맘에 딸이죠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날이면 날마다 오는 그런 달아나죠 사랑과 애교를 푸는 그런 달 맞아요 봄은 여기 오신 분들 괜찮았어요 여러분의 만날 딸이죠 비바람 세차게 불어서 힘들고 지치는 날에는 내 어깨에 밀려줄게요 얼씨구 얼씨구 쉬워져 더덩스럽게 춤추면서 날 찾아오시면 돼요 날이면 날마다 오는 그런 달아나죠 사랑과 애교를 푸는 그런 달 맞아요 사방팔방 둘러봐도 어디 없어요 여러분의 만내딸이죠 제가 바로 만내딸예요 오늘 하루 오늘 하루 땡 잡았어요 날씨였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